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찬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미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연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체가 내의 법을 세제하셨으니 이는 혈통오나 육정오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냐고 오직 하나님의 그로말미암아 찾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환백과 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